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제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바로 안 쳐다보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풀어 들어가면 되거든. 자,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 때는 답이 이겁니다.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이렇게 찾아가면 문제를 푸는 시험에 이렇게만 딱 정리해 가면 감옥당 최소한 다섯 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다섯 개 이상은. 감옥당 다섯 개니까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합격이지. 그럼 감옥당 다섯 개면 5, 25, 25개를 더 맞는데 그럼 합격이에요. 꼭 이렇게 푸세요. 그럼 처음에 이런 밑줄을 끄다 보면 그냥 조금 나쁜 편으로 엉뚱한 데 줄 끄는 게 많지. 이게 이제 내공이 쌓이고 쌓이고 이라면 바로 딱 밑줄이 그어지는 거라. 그럼 나중에 가면은 세 개를 줄 걸 필요 없어요. 한 개만 딱 줄 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이라니까 56.25거든. 그러면 지난주에는 52점이었거든. 그러니까 4점이 올라온 거예요. 오늘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하면 60점은 맞아야 되거든. 평균, 평균. 오케이? 네. 그럼 합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일단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지. 맞아요? 네. 그럼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를 보세요. 메돌린에 신청한다, 이럴. 맞아요? 네. 그럼 표제부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당을 먼저 고친다. 대당. 그럼 대당을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지. 대당을 들고 가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구조가 부동산 뭐다? 표시. 그럼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당을 먼저 고친다. 대당. 대당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봅니다. 등기기록과 대당상 소유자가 불일치하죠. 그럼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맞아요? 네. 그래서 등기기록을 기초로 일어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만 찾으면 틀릴 일이 없지. 여기다가 줄 꼽으세요. 시작. 면적. 면적 이러면 부동산 뭐다? 표시.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다른 거는 다 놓치더라도 이거 다 모르더라도 제목이 딱 나왔다면, 부동산 표시가 나왔다면 표제부잖아요.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존재한다는 다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부기등기가 틀렸다. 이거는 여기다가 모르겠거든. 부동산 뭐다? 표시.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고, 표제부는 무슨 등기한다? 저 등기. 그럼 답은 1번에는 몇 번이다? 5번. 됐어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틀릴 일이 없거든. 그럴 때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잠깐만. 1번 이해했다. 문했다. 잠깐만. 이게 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잠깐만. 1번, 2번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1번, 2번만 공부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1번에, 잠깐만 볼게요. 1번에 이거 읽어보세요. 신탁 등기. 저거 읽어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표현이 같아다라다. 그러면 밑에 거, 밑에 거. 이거는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표현이 같아다라다. 이거 완전 표현이 다른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를 설명할게요. 요거를 설명할게요. 제가 수없이 이거 말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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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는 신탁 등기가 있어. 여기는 없어. 이게 이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신탁 등기 있어. 여기 신탁 등기 있어. 오케이? 이 내용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 표현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머슨 등기, 신탁. 머슨 등기, 신탁.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신탁 등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거는 그러면, 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합니다. 여기는 저당권이 있어. 여기는 없어.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저당권이 있어. 여기 저당권 합병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이 문구가 이거다. 이 말. 그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여러 개 부동산을 저당 잡혔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건 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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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상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야 돼요? 대.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야 돼요? 대.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이걸 못 읽었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요역지다. 성역지다. 성역지. 성역지. 그러니까 답입니다. 요역지는 일부에 대해야 돼요? 안 돼.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성역지는 일부에 대해야 돼요? 대. 합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틀은 거예요. 이걸 성역지라고 해요. 오라. 요역지라고 하면 뭐다? X.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 풀어졌죠? 네. 이제 풀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에 갑니다. 멸실등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편안하게 되는데. 자,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멸실등기죠? 옆에다가 표제부라고 썼어요. 표제부라고 쓰면 되는 거라.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1개월 이내 오더와이다. 오. 1개월 이내 오더와이다. 오. 그러면 건물 주인이 멸실등기를 안 하면 땅 주인, 대지 소유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잠깐 하나 볼게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멸실등기 그 권리의 등기명인에게 15일 이내 이랬죠. 그렇죠? 몇 월 이내? 1월. 1월 이내 기간을 그 기간 내 일을 진솔하려면 멸실등기 한다는 뜻을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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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토지가 조금 어렵게 볼게요. 조금 어렵게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 갑인데 갑이 얼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1번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이 멸실등기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멸실등기 신청하면 하면 멸실등기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이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에게 멸실등기 한다는 뜻을 알려줘야 된다. 안 된다? 알려줘야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멸실등기 알려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멸실등기라 할 수 있다면 O다 X다? X. 그냥 알려만 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토지는 X. 건물은 뭐다? O. 토지 멸실등기 때는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려. 건물 멸실등기 때는 알린다? 안 알려. 그러면 이걸 조금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왜 토지는 안 알리느냐? 이래 나누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멸실등기 할 때에는 대장을 첨부한다. O다 와이다? O. 이 말을 보세요.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정리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당사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지. 알고 있죠. 대장을 첨부하니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토지는 반드시 대장을 첨부하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무등재 증명원입니다. 반드시 대장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 무등재 증명원을 제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리는 거예요. 건물은 알립니다. 토지는 안 알립니다. 맞아요? 네. 다시 할게요. 토지 멸실등기 할 때는 저당권의 설정에 대해도 안 알린다 이 말이에요. 건물 밀실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자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고렸다 가면 돼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선부 표지. 자 이렇게 합니다. 구분금을 딱 나오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이야기해 봅시다. 틀린 겁니다. 등기명인 표시죠. 위에다가 쓰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썼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계명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호적 첨부해야 돼요? 안 돼요? 해. 이사 갈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 제출해야 돼요? 안 돼요? 해. 자 이것만 딱 줄 거 보세요. 무슨 증명? 인감명.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단독.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인감등기 별등록 제공한다 한다. 안 하지. 인감이 틀렸다 이 말이야. 모르겠거든 단독 신청이라고 쓰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가등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주지. 해 줄 때 무선등기일 때만 해 준다시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가등기는 해당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소유권 이전일 때 안 돼요. 소유권 이전일 때.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후에도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집안을 잠깐만 와볼게요. 1번에 갑. 2번에 어리거든. 이 그림을 봅니다.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어리지.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잘못됐어. 그런데 이미 소유자는 변해 있잖아요. 그럼 이름이 잘못되니 경정등기 한다는 다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할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럼 있다가 틀렸다. 없다가 틀렸다. 시작. 있다가 틀렸습니다. 시작.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는 계명이죠. 계명은 예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예관계는 없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여러분들 답은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받았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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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잠깐 한번 넘겨볼게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잠깐만. 제일 위에 볼게요.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부족법한 경우에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위해서 바로잡는 등기다. 어디와이다? O. 전세금을 3억에서 4억으로 정해가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각하한다. 어디에 있다? X.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한다. 맞아요? 됐어요. 지금 이해했다 안 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게 전세금을 3억에서 4억으로 정해가는 것은 권리의 변경이지. 맞아요? 그럼 성낙서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한다. 주등기한다. 주등기. 그러니까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맞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봅시다. 합병이죠. 메돌린이한다. 시작. 1월. 합병 제한 사유죠.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있을 때에는 신앙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당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이리 와볼게요.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거든. 그럼 잠깐만, 잠깐만. 지적법으로 갑니다. 지적법. 지적법에 보면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표현이 있지. 이때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사유가 9개거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8개를 배우지. 그 중에 보세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환산이 잘못 지적위원의 어결 등기관의 통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OK?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력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거기 보면 등기관의 통지라는 말이 나오지. 지금 이 지문이다 이 말. 그럼 예를 들어, 아니 아니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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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여기 100번지, 이게 101번지, 100번지, 101번지거든. 그럼 이거는 100번지의 대장, 100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대장, 101번지의 등기부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답입니다. 이 두 필지가 저당권이 설정된 도지는 하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런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하필 해버린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도지는 하필이 안 되지. 그런데 착오를 해서 합병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했으니까 등기소에 알려야 되나요? 알려야지.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이 두 토지가 여기에서 등기 촉탁이 올라왔거든 합병했다고. 그런데 합병 등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그럼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빽, 되돌려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낸다. 되돌려 보낸다. 이게 통지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했던 걸 다시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시면 합병 제한 사유가 있다면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알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개명이라고 썼어요. 개명을 했죠. 그러면 세무서에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안 알리지. 지력소관청에는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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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항상 모르겠거든.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에 등기소가 있거든. 세무서가 있거든. 여기에 등기필 정보가 있거든. 여기에 대장소관청이 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등기부입니다. 여기 대장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권리 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고치고 난다면 알려야 돼요? 안 알려요? 그럼 권리 관계 변동의 가장 전용기계는 소유권 이전이지. 그럼 소유권 이전했다면 알려야 돼요? 안 알려. 답입니다. 개명했어. 개명. 그럼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지. 개명했다는 건 소유자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하고 이 이름하고 일치를 시켜야지. 알려야 된다는 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긴 답은 몇 번이다? 2번.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6번입니다. 봅니다. 보세요. 경영등기입니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차고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명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와이다? 오. 그 다음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임차권 등기했죠.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경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봅니다.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할 때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디에 있다? 자 풀 때 이렇게 딱 푸세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갔다? 직권. 답입니다. 직권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해관계인이 시작. 없다. 없다. 이만. 네. 그럼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성낙서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답은 이겁니다.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어요. 사후가 있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경정 등기할 때는 경정 등기하기 전에 법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하고 난 다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해관계인이 없고 설사 위험이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쉬운 거죠.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됐다. 가장 전형적인 애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뀔 수 뭐다? 있지. 이때는 몰란다. 직권으로는. 자 그 다음 5번의 문구를 볼게요. 등기간에 가오로 인한 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고맙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일단 지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등기부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등기라. 맞죠? 네. 그럼 지적법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답입니다.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신은 불인자가 거두는 거예요. 항상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가 신청인, 하나가 머선관 등기간이지. 그럼 여기는 머선인자시이다. 신청인. 이거는 등기간이다. 지력소관청이다. 지력소관청이지. 지력소관청. 맞아요? 네. 그럼 정리합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뭘 내라? 신청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지력소관청이다. 등기간이 잘못했다면 뭘 내라? 직권으로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해봅시다. 역으로 해봅시다. 신청인이 잘못했어. 그럼 뭘로 해야 된다? 그럼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없다. 지력소 등기간이 잘못했다면 몰란다. 직권. 안 하면 몰란다. 신청.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만 되는 거예요. 등기간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으로 해야 돼. 안 하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등기법도 똑같고 지적법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asedaying 삶isto입니다.